코로나19 오미크론 XBB 1.5 변이 바이러스의 대응에 개발된 화이자 계량형 백신 404만 회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. 화이자 백신의 경우 지난달 말 유럽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를 받았고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지난 1일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해 12일 승인을 받았습니다. 이 백신은 앞으로 천만 회분이 차례대로 국내에 들어오게 됩니다. 지병청은 다음주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지병청은 다음주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입니다.